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청바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패션 아이템이죠 처음엔 유행 따라 구입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잘 안 입게 되는 바지들도 많은데요 으라차차 지역경제 이번 시간에는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헌 청바지를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녹색연합과 함께 부평구의 업사이클링 마을기업 리폰맘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선 청원단을 활용해 가방뿐 아니라 파우치, 슬리퍼 등 다양한 생활 소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은 즐기고 탄탄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멋스러움을 풍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옷들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소재들은 좀 사용감이 이렇게 좀 있으면 별로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데 청바지는 사용감이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다 멋이 있더라고요 빈티지한 것도 그래서 청을 선택하게 됐고 청은 또 무엇보다도 즐겨요 다른 원단들보다도 소각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폐현수막 이곳에선 버려지는 폐현수막도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파우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, 학생들의 기후 환경 수업이 한창입니다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쓰레기가 아닌 자연으로 파관되는 걸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소비와 생산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청바지를 업사이클링한 파우치 위에 그림을 그리며 자원의 순환 과정을 직접 경험합니다 저희 옷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바지가 지금 제 눈앞에 파우치로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나도 저런 곳에 내가 안 입는 옷을 좀 기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은 이미지만 지역사회에서 녹색 소비를 이끌어가는 것 윤 대표가 마을기업 리폼맘스를 운영하는 목표입니다 미싱을 배우고 싶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작업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기가 입던 거를 직접 재활용 리폼해서 사용하게 하는 게 제가 그들의 그 사람들을 녹색 소비로 이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쓰던 건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이런 것보다는 자기 걸로 리폼해서 옷으로 리폼하든 가방으로 리폼을 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제안의 바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런 원료, 재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그래도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이 뭔가 자원순환의 개념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리폼밤스 지역사회 내의 녹색 소비와 자원순환을 이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을아차차 지역경제 김지영입니다 knock first på run